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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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유튜브로 나중에 찍으면 안 될까? 아저씨 유튜브는 나중에 찍으면 안 될까? 아저씨 유튜브에 있는가? 30만 원 4만 원이에요 다음번에 너무 많아요 아저씨 유튜브로 찍으려면 다 물어보지 마라 할까짐 사고 다 힘들게 물어보지 마라 언니 2만원 2만원 도둑과 함께 먹기 좋더라구요 도둑을 그냥 먹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먹고 해먹고요 1만원 토마토 고춧가루 배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까 5만원 산거 어디로 들어갔냐고 아시고 들어온거에요, 얘는 15,000원 이거 5kg, 2만원 갖고 5kg, 2만원 삶아 먹을거면 이게 나아요 뭐 먹는다고? 뭐 먹는다고? 이걸로 드세요, 이게 나아요 몇 킬로 드니까? 그냥 많고 몇 킬로 드세요 1만원씩 하려고 해먹을거에요 1만원씩래 망해지게요 2만원씩 하려구요 2만원씩 하려구요 온도가 또 문고래요 1만원씩 을지 2만원씩 허전하시면 돼요 3만원씩 넣어줄게요 5,000원씩 이용한 거라 고춧가루 2kg이 얼마인데? 3만원, 2만 5천원 우리가 볼 때마다 그념이랑 이념이랑 똑같은데 아줌마가 통합하겠지 딱 들어보는 아줌마가 2kg, 3kg, 1,000원 2kg이 얼마인 줄? 몇 원! 2kg이 하나씩 2kg이 1,000원 약국이 누워주셨는데 약국이 더 신경을 해? 약국이 더 신경을 해? 약국이 아세요? 좋아요 6kg 얼마여? 2만6천원 낙지 하세요 낙지 약국이 3만원짜리 6kg라면 약국이 3만원짜리 멸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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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짱 흑Ps 쌀 쌀 그래서 생 supporters 홍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알맛 찬걸로 드릴게요 지금 아주 큰 거는 알 들 찬 것들도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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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아 일단 저희가 골라주실까요 사장님? 신랑? 어... 이쁘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보라 보라 주실래요? 경희언니 영란언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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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줌 얼마죠? 갑자기 알짱이잖아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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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이 마리, 이 마리 자, 이 마리 은 이 마리는 4만원이잖아요! 이거 세 마리 45,000원이죠? 6만원이잖아요 8만6천원에다가 소금값이 1만 5천원이죠 5만원이잖아요 7만원이잖아요 15,000원입니다 10만원이잖아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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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아니면 대게를 한 마리만 하시고 이거 한 마리 하고 대게를 다시 따라가지고 이걸로 그냥 조금만 주세요 네, 이거는 철부니까 아이고, 안 속여 그렇게 얼른 동산이 찬다 아래지, 다켜 드릴게요 비빔밥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